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왕구기업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 SAMG 엔터테인먼트가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 공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실적 면에서도 신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SAMG 엔터테인먼트 주요 매출 유형에 용역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용역 매출은 약 23억 9천만 원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2.5%를 차지했습니다. 용역은 공간 사업 자회사인 이캐슬이 캐릭터를 활용해 뮤지컬 등을 기획하는 테마 공간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의 티니핑랜드를 12월에는 판교에 티니핑 월드를 선보였습니다. 국내 도심에 캐릭터 기반 대규모 테마 공간이 들어선 건 티니핑 월드가 처음으로 규모만 2,30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유료 관객 수 기준 매월 1만 명 이상이 방문 중입니다. SMNG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올해 자회사 이캐슬의 매출은 약 100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매출 성장과 함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SMNG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34% 넘게 하락하며 주가 반등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사는 이미 팬덤이 형성된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 주요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며 테마 공간 사업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만화를 토대로 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테마 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중, 장년, 청년까지도 굉장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로 확산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아시아권은 어떠한 문화적 공통성,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애니메이션 못지않게 선호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회사는 해외 진출을 통해 IP 팬덤을 더욱 강화하고 유통망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